이번 시간은 529페이지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일러의 출력과 관련해서 보일러 마력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보일러 마력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건축설비의 종합문제 나오면서 지문으로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보일러 마력이라는 것은 1시간입니다 1시간에 100도시물입니다 100도시물 15.65kg을 전부 전기로 정발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1보일러 마력이라고 취합니다 1보일러 마력 기준 알아두시고 그러면 1보일러 마력은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이것을 상당정발량 또는 한산정발량이라고도 합니다 상당 또는 한산정발량 정발량으로 바로 15.65kgph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바로 해봅니다 그래서 100도시물 15.65kgph는 전부 전기로 정발량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상당정발량 그러면 전기가 가지고 있는 총 엔탈피를 100도시물에서 100도시 전기로 정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준 것이 상당정발량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하면 킬로와트로 하면 9.8kw가 나옵니다 15.65kgph에다가 정발 잠열을 곱하면 됩니다 2257 내지 8을 곱해서 계산하면 킬로줄 열량이 나오겠죠 그것을 3600으로 나누면 9.8kw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열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방열 면적 그러면 전기의 표준 방열량인 0.756kw로 나누면 됩니다 9.8kw 그러면 방열 면적이 나옵니다 13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번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략히 구분 좀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530페이지 보면 보일러 효율 개념 나오죠 이것이 초기에 1회 2회 때 출제됐던 유형입니다 효율 개념 그러면 본래 효율 개념은 이것입니다 본래의 총출력인 전격출력 자 이 전격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연료의 발열량 그리고 효율 곱하기 비중입니다 효율에다가 비중을 곱해서 우리가 전격출력이 총출력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효율을 X로 두면 되겠죠 미지수무 아니면 연료의 소비량을 X로 둘 수도 있고 또는 연료의 발열량을 X로 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효율하고 연료 소비량 구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계산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이 앞으로 갑니다 효율이 앞으로 빼게 되면 전체 X의 입구로 전격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격출력을 분자에다 두고 나머지로 나누면 되겠죠 연료의 소비량 자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죠 발열량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이것을 백분율 한 것이 효율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연료의 사용량이 나가면 효율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일러 부하 개념이 나오죠 자 보일러 부하 자 보일러 부하에서 이 보일러의 전제 조건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일러는 급탕하고 난방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급탕하고 난방을 동시에 하는 보일러일 때입니다 보일러일 때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본러는 자 난방 부하가 있겠죠 난방 부하 난방의 에너지가 소비되죠 그러면 난방 부하가 자 몇 킬로와트입니까 그러면 난방 부하는 단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지에뜨의 면적인 방열 면적에다가 자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준 방열량 자 그러면 표준 방열량은 시험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는 그것이 표준 방열량이 돼요 표준 방열량은 전기일 때는 0.756킬로와트가 됩니다 킬로와트 자 온수일 때는 0.523킬로와트의 개념이 됩니다 523킬로와트 표준 방향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급탕 부하 뜨거운 물을 끓이는데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자 급탕 부하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주시면 되죠 자 질량 급탕량 공급량인 급탕량에다가 자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자 나누기 3600을 해서 급탕 부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킬로와트를 열량으로 나타내면 1킬로와트를 열량으로 내면 3600킬로줄 개념이 됩니다 와우 그래서 3600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킬로와트로 환산하기 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배관 부하가 있죠 배관 또는 손실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배관 부하가 있고 자 배관 부하는 주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관의 피복 조건이나 배관 길이라든지 배관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손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 부하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열 부하 자 이 예열 부하하고 두 가지는 주어집니다 기억하시면 그래서 볼루 부하에는 이 네 가지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출력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측미출력 오리지널로 사용하는 출력인 측미출력은 두 가지 요소만 고려하면 됩니다 난방 부하하고 난방 부하하고 난방 부하하고 플러스 급탕 부하 두 가지만 고려하면 측미출력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상용출력 자 이 보일러 상시에 사용할 때 출력인 상용출력은 자 이걸 봅니다 상용출력은 난방 부하에다가 플러스 급탕 부하 플러스 자 부하에다가 배관 부하 자 이 세 가지를 고려한 것이 상시에 사용할 때 출력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상용출력은 그리고 정미출력 아 정격출력 정미출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상용출력은 난방 부하 플러스 급탕 부하 그리고 배관 부하 배관 부하에다가 예열 부하까지 합친 것이 바로 정격출력 개념이 됩니다 자 이때 이걸 다르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정격출력은 뭐 상용출력에다가 상용출력에다가 예열 부하를 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정미출력에다가 정미출력에다가 자 배관부하고 예열 부하를 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시험에서는 이거죠 상용출력하고 정격출력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많이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하나 봤더니 정격출력은 연료의 소비량이다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거 연관해서 계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난방 부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방열량을 안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거기 531페이지에 보시면 방열기 설비에서 방열기는 열을 방출하는 기구 관련된 설비가 방열기죠 방열기는 표준 방열량이 나오잖아요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느냐 그것이 표준 방열량이죠 표준 방열량 그래서 표준 방열량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기하고 온수 난방일 때 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 온수일 때 표준 방열량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 전기는 0.756kW가 되더라 이거 면적당 그런데 이걸 왓토로 하면 756W가 되겠죠 그리고 온수는 0.5 이상 kW라는 겁니다 면적당 그래서 이것을 523W 523W 개념이 되더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 열매 온도라고 열매체 온도 여기서 열매는 또 딸기 이런 거 앵도 이런 거 하시면 안됩니다 열매체 온도 되겠죠 그러면 전기일 때는 102도시 기준을 잡겠다는 게 표준 상태가 온수는 80도시고 그리고 실내 온도를 줄여서 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내 온도 실내 온도가 줄여서 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5도를 기준 잡았을 때라는 겁니다 5도시 이 표준 상태에서 열량을 이만큼 방출하도록 에너지를 이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다르면 열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표준 상태 그래서 이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532페이지 상당 방열 면적 나오죠 그래서 이게 3회 때 계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방열 면적 계산 문제 그러면 자 EDR 방열 면적 열을 방출한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 건가 자 방열 면적을 계산할 때 EDR 계산할 때 남방부하는 손실연량이 합계죠 남방부하를 남방부하를 표준 방연량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3회 때 기출할 때도 이거 안 주어집니다 표준 방연량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표준 방연량 그러면 남방부하는 손실연량이 합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등연량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체연 발생 열량이나 일사 이한 거 이런 거 고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손실된 열량이니까 맞죠 남방부하는 총 손실 열량이야 손실 영향에 합한 것이 남방부하가 되기 때문에 취득연량인 인체나 일사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저거 나오죠 자 방열기 절수 개선 절수 섹션 수죠 절수 또는 섹션 몇 개를 조립했느냐 그러면 남방부하 총손실 열량이죠 남방부하 똑같은 거죠 총손실 열량이 남방부하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방부하를 자 이 표준 방연량 곱하기 일절의 면적 입니다 표준 방열량 에다가 곱하기 일절의 면적 이에요 일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이것이 절수 섹션 수를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축 수량 은하죠 방향 응축 수는 쉽게 그죠 전기가 잔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는데 그 물을 응축 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열기 방열량을 정발 잔열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잔열 그러면 잔열은 우리가 다 외우시면 힘드니까 2258kJ 반올림 2258kJ 1kg 이게 정말 잔열입니다 그러면 kW 나누기 3600kJ 하면 됩니다 1kW 3600kJ 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런데 방열량이 안주어지면 표준 방열량을 우리가 잔열로 나누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축수량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열기는 거기 보시면 530kJ 주형 방열이죠 2주형 3주형 3세주형 3주형 4종류가 있는데 자 주자가 기둥주자 입니다 3주형 가늘 가늘 기둥 형태 되겠죠 그러면 보통 로마 숫자로 표현하면 주형 방열기 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했을 때 3주형 방열기가 되는 3주형 3,5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야 로마 숫자에 따라서 주형 방열기 하고 3주형 방열기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주형 하고 주형 그래서 주형은 로마 숫자야 아라비아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50 535 페이지 보면 방열기 표시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방열기 표시법 에서 이렇게 호떡을 3등분 했을 때 제일 위에가 바로 절수 섹션수 부재수를 몇 개 조립 로마 로마 숫자로 쓰면 이거는 주형 방열기 자 주형 방열기는 로마 숫자로 씁니다 2 3 이렇게 로마 숫자로 씁니다 주형 방열기 그런데 세 가늘 세 자 세 주형 방열 가는 기둥 형태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3 5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2 주형 3 주형 그리고 3 세 주형 5 세 주형 이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는 세 주형 그리고 로마 숫자로 하면 주형 됩니다 그리고 뒤에 방열기 높이가 600 미리 다 이 뜻 방열기 높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20A 해적 N 밀리미터 광경 을 나타내요 밀리미터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유익 가리 관경 20m 이겁니다 육관이 20mm 그리고 유출관이 20mm 이걸 나타내고 유출관 20mm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열기 설치 위치는 보통 개구부 아래 창문 아래 설치 주는 것이 기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36 페이지 보시면 한기 설비 자연 항기가 있고 기계 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항기가 제1종 제2종 제3종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시험에 제2종 항기가 시험에 번출제가 됐었습니다 2종 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나 나오면 아파트 주방 있죠 주방 욕실 제3종 항기 흡출식 항기 항기 자연 걷기 기계 배 배 풍기로 빨 주방 후드 욕실 항기 항기 제3종 항기 개념 제3종 항기 알아두 일반적으로 항기를 갖다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기계항기는 3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항기는 그래서 기계항기를 세분했을 때 1종 2종 3종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기계항기를 구분을 하면 제1종 항기 제1종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항기가 있고 2종 제2종 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종 항기 해서 기계항기는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제3종 항기방식 그래서 기계항기는 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3가지 기계항기 그리고 자연항기 있죠 자연항기가 하나가 제4종 항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걷기 쪽 하고 배기 쪽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배기 부분이 여기는 기계를 둘 다 기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계로 걷기하고 자연 배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자연 걷기 기계 배기 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이건 자연입니다 극기 배기를 그러면 기계 쪽에 그러면 극기 쪽에 기계를 갖다가 송풍기라고 하는 거예요 송풍기 그리고 배기 쪽에 기계를 배풍기 배풍 송풍기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2종이 나왔어요 그럼 2종은 보통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공장의 무균실 같은 데 쓰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이나 공장의 우리가 무균실 같은 데 이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무창층 건물 이라든지 무창층 건물 아니면 저기 저런 경우에 있으시죠 어디를 보일러 시든 특히 병원의 수술실 창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의 수술실 같은 데 이런 쪽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방이나 욕실이 그렇습니다 주방이나 욕실 개념이 보통 주방의 욕실에는 보통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가스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는 잘 들어오는데 밖으로 잘 안 빠져나가 그래서 후드나 한기팬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거실 있죠 일반 거실 침실도 이런 것이 자연한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3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한기설비 기준 등 나오죠 그래서 신축 또는 리볼링 하는 다음 각구에 해당된 주택이나 건물에 0.5회 이상 시간당 0.5회 한기가 되면 됐나요 시간당 한기의 수가 0.5회 다는 거예요 신축 이런 공동주택 신축이나 이런 공동주택의 한기의 수는 0.5회 이상으로 대주시면 됩니다 이때 세대수 기준이 법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100세대가 아닌 30세대 이상일 때 기준 30세대 이상의 30세대 이상의 주택 개념인데 주택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을 주택 이외의 시설하고 같이 주장보건 이것도 30세대죠 주상보건 3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명심할 것 30세대 이상 되면 시간당 한기의 수가 0.5회 이상을 우리가 유지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공간이 많죠 그래서 이거 기업 꼭 해놓을 30세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자 필요한기량 구하는 걸 보도록 필요한기량 풍량이라고 필요한풍량이라 할 수 있죠 필요한기량은 자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실의 용적에다가 용적 최적에다가 곱하기 한기 횟수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 한기 횟수를 곱해서 필요한기량을 곱하면 된다 이거 주어지면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값이 무엇이다 입방 매다 퍼 아워 다 시간당 시간당 분당으로 하면 나누기 60을 해주면 돼요 나누기 60 그러면 리틀 퍼민 개념을 했죠 근데 자 이거입니다 리틀 퍼민으로 한기량을 부르면 답은 1번에 있어요 분당 주니까 시간당 아워가 수치가 크겠죠 분은 60으로 나누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혹시 분당 기준을 필요한기나 모르면 보통 답이 1번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필요한기량을 산정할 때 이제 CO2 농도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자 실내 CO2 발생량을 입방메다로 나타내는 게 이것을 발생량을 자 실내 CO2 허용 CO2 농도 마이너스 외기 CO2 농도로 우리가 빼서 나누어주면 이것이 필요한기량을 계산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제 농도가 ppm 단위로 주어지니까 주의할 것은 자 우리가 수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000ppm 이였다 1000ppm 이다 이것을 수치로 하면 0.001이 되겠죠 이것이 0.0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 300ppm 이였다 그러면 0.0003이 됩니다 이것이 자 바로 ppm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필요한기량 해야죠 그러면 항기 횟수 자 항기 횟수는 위에서 여기에서 농도에 따라서 그겠죠 그럼 필요 자 항기량 풍량을 갖다가 실외용적 최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것이 바로 항기 횟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기량 은 실외용적 나오죠 그러면 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 문제냐면 난이도 오신 거고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계산 문제 나오면 난이도 조금 어려워지지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기량은 계산 문제를 많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항기량을 계산한 것을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ican 5 8 9 10 10